상대가 타격이 강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른발이랑 로우킥 등을 굉장히 견제했는데 생각대로 로우킥이 강했고 일단 전략대로 잘 먹힌 것 같아서 다행이고 상대가 조금 걱정이 됐네요 괜찮은지 일단 저랑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상대가 생각보다 힘이 강해서 당황을 했는데 일단 제 전략이 밀어내서 치는 거였는데 밀어낸 도중에 투를 쳤는데 잘 걸려가지고 상대를 KO시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붙어서 칠 때 상대가 니킥이 들어왔는데 당황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를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준비 잘 한 게 잘 터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좋은 것입니다 킥콩진 지금 아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신데 좋은 건 맞으신가요? 오늘 킹콩진 동료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킹콩진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형들 일단 시작 보여주는 저희 형들 너무 고맙고 같이 보러 와준 팀원들 그리고 저희 친형도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보다 너무 감사하고 골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포커페이스 김영선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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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